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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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썬이고 저는 효연이에요 얜 썬이고 저는 효연이에요 알죠 알죠 일로 오세요 1박 2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캠핑 오게 돼서 영광인데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워낙 캠핑 고수시고 하시니까 잘 이끌어주셔서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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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듯이 해요 진짜 캠핑 놀러 온 거 같이 재밌게 놀다 가요 텐트 치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갈까? 우리 텐트 내가 기가 막힌 텐트 갖고 왔거든요 리미티드 에디션 빈티지인데 약간 클래시카 같은 거예요 약간 클래시카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저도 그래 저희도 100년 가까이 될 거거든요 아 진짜? 살아 있네 전 세계에 30개밖에 없는 거 어머 세상에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진짜로 다시 보인다 근데 100년이 진짜? 미국 캠퍼 1세대 거의 클래식 캠퍼들이네 좋다 우리 것도 내가 빨리 배워주고 싶다 일단은 마주칠게요 우리가 죄송한데 준비된 토크는 없는 거 같으니까 일단 마주칠게요 우리도 치고 만나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이게 뭐라고 참고로 우리 효연이 꼰대예요 야 너도잖아 우리 어디 다칠까? 알겠습니다 혹시 다치시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쳐주세요 오케이 작업반장님이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